안녕하세요.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입니다. 이 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그 법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강제조치를 시행합니다. 토지 5정보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보상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가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100리 밖에 다른 지역으로 추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정보라고 하면 약 15,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리 밖이다. 그러면 40km 정도, 40km 밖으로 보낸다는 것인데 실제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아예 다른 도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약 42만 명, 토지를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몰수된 토지를 영세농이나 소장농 또는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 조치를 단 1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토지개혁을 했지만 사실 1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무력의 위협이라든지 신변의 위협을 겪지 않고는 그렇게 1개월 만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상조치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단순할 수 있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1개월은 굉장히 짧은 조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사실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평안도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토지를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 부농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해가 컸고 한편 농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남의 농토를 붙여서 먹던 사람 입장에서 자기 농토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다수 농토가 없던 농민들에게는 깊은 소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은 이런 강제적인 토지 몰수에 상당히 경험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미 소련 자체가 그런 토지 강제 몰수라든지 농업 집단화 경험을 다 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토지 뺏는데 베테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련군은 독일을 점령하고 거기 가서도 또 토지개혁이라는 유명하에 독일 사람들의 땅을 뺏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작은 곳에서 비교적 하기 쉬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활동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련군은 북한에 있는 각종 문학인들을 총동원해서 토지개혁, 토지강제몰수 배분 이것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합니다. 문학활동을 토지개혁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급해 가지고 토지개혁이나 토지강제몰수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또 선전원들을 농촌 구석구석에 보내 가지고 토지개혁을 하게 되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 또는 더 밝은 세상에 올 것이다. 이런 환상을 심어주면서 토지에 대한 강제조치에 대한 저항감이나 거부감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또 연극이라든지 노래 또는 그림을 통해서 토지강제몰수 배분을 더 긍정적으로 좋게 설명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활동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반대되는,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그 사람들 입을 다 봉해놓고 일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나 소련군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선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세뇌에 가까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조치작업들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저항해야 될 토지를 뺏긴 사람들에게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이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전부 일제 때 협조한 사람들, 일제협력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지주다, 이렇게 해서 탐욕한 자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토지 5정보 이상 가진 사람들을 아예 매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시선들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친일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뺏어도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집단 심리로 끌어갑니다. 그런 소련군 점령하에 북한 사회에서 토지를 뺏긴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대변할 데가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억울한 심정을 누구하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친일에 낙인을 지키고 탐욕한 자로 낙인 지켰습니다. 북한에서 지주다, 또는 지주계급이다, 또는 반동지주다,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북한 만화를 보면 지주가 꼭 놀부처럼 아주 탐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많이 먹어서 살이 쪘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주 농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탐욕한 자고 다 뚱뚱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놀부처럼 심술보로 생겼겠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그런 토지를 뺏으면서 그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친일 행위를 했다, 또는 탐욕한 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강제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받은 사람들, 농민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농민들은 토지를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공산체제, 공산주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알겠지만 시골에도 농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도 있고 또 천수답도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땅이 있다는 것이고 또 자갈밭도 있습니다. 땅이 다 천차만비로 그래서 가격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땅도 있고 아주 꼬불꼬불하게 좁은 곳도 있고 그래서 땅 가격이 다르고 큰 길가에 있는 것도 있고 저 안쪽에 길이 없는 그런 밭도 있을 수 있고 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농지개혁을 한다지만 농지정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름진 땅 받은 사람은 아주 기쁘했겠지만 소출이 적은 그런 좋지 않은 땅을 받은 사람들은 표정이 어두웠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농기구가 다 일제강정기 때 그대로 농기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다가 생산을 농민들이 다 가져갔으면 모르지만 그걸 또 북한 공산당국이 세금으로 받아갔습니다. 농업현물세라고 해서 25% 정도 가져갔습니다. 생산량의 4분의 1이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60 내지 90%를 가져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의 주인이 됐지만 세금을 또 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기쁨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출이 적은 땅을 가진 농민들은 농지를 받고도 도시나 광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먹여살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촌에서 있겠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광산에 가서 탕광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먹고산에 더 도움된다 이래서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 북한이 농업 집단화를 가는 중간 단계였습니다. 사실 북한 농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첫째는 북한 농민들은 소련에 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이것이 농업 집단화 된다는 것을 또 몰랐습니다. 6.25전쟁 끝나고 북한에서는 농업 집단화가 이루어져서 개인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사실 땅 받았다고 좋아하다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는 다 다시 국가에 뺏기고 자기는 집단 농장의 하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집단 농장화로 가는 중간 단계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 땅을 뺏기고도 저항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지주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소련이 원래 레닌이 볼시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공산화하면서 러시아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크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공산당국에 식량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농민들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물교환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식량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걸 받고 팔고 싶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뺏기고 싶은 농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거의 무장대원들을 보내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사살하면서까지 했지만 농민들이 저항이 너무 거세해가지고 나중에는 혁명적인 그런 조치들을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식한 스탈린이 와서 결국은 농민들을 집단 농장으로 농장화시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고 해서 결국은 농업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렇게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거 북한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밟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모르는 것 자체도 하나의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소련당국이 소련군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친일행위자, 친일협력자로 낙인짓고 그런 식으로 비난한 것도 원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동정하기보다는 주위의 차가운 반응들 속에서 전부 뺏긴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저항하기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월남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탈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항은 더 적어졌다는 것. 그런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런 강제적으로 토지를 몰수당하고 그리고 또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추방당하는 고향을 억지로 떠나는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가. 북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세계에서는 폴란드의 사례를 우리가 보면 소련군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스탈린식 공산화 조치들을 강요하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소유권을 뺏기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유권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 농장화 폴란드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서는 국민적 전통이 소유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화에서 폴란드 국민들은 농민들이 자기 농지를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뺏기는 그런 일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또 농민들의 한대 모아서 집단화 하는 것도 농민들이 저항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에 따라서는 그런 공산주의식 강제물수나 농업집단화 이런 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몰라서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토지 강제물수 그리고 분배 이런 데 제대로 북한 주민들이 저항하지 못했다. 그런 걸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강제물수, 토지 차별적 분배 이것은 그동안에 있던 조만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민족주의 진영을 결정적으로 역사의 디앙길로 보내고 대신에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덕세하는 길,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자가 북한에서 대세가 되는 길로 만든 하나의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북한에서 공산화를 매우 촉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